한 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이씨 뭘 가리킬까요? 이씨 가리키는 거는 앞 문장에 있었던 단수명사 주피터를 가리키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읽을 때는 비록 우리가 이는이라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아 목성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는 그다음에 gas giant인데 문법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왜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뭔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가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은 gas giant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냥 영어 단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 혹성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길다 보니까 다 쓰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제가 뜻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는 gas로 짧게 쓸게요. 이루어진. 그 다음에 이 가스로 이루어진 혹성. or 혹은. 자, 플래닛은 플래닛인데 어떤 플래닛이냐면 mostly made of gas 한 플래닛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또는 뭐 주로도 좋습니다. 주로 가스로 구성된 그 다음에 플래닛 행성 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내용 자체를 봤을 때 목성이라는 행성이 있는데 거기에 gas가 되게 많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고단 문장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 2011년에 그렇죠? 나사는 나사는 그 다음에 더 주노 이렇게 고유명사가 나오면은 그대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노 스페이스크래프트죠? 그러면은 여러분 제 돌발퀘 좀 또 한번 내볼게요. 스페이스크래프트가 뜻이 뭐죠? 스페이스크래프트 그렇지. 우주선. 어, 바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나사는 우주선 더 주노를 자, 주피터. 주피터가 뭐였죠? 방금까지 계속했던 거 목성. 좋습니다. 목성 으로 그 다음 보시면은 센트했다는 얘기니까 보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전송했다라고 말하면은 안되겠죠. 왜냐하면은 큰 물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보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문장 보시면은 앞에 보셨던 이 주노라는 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쓸게요. 주노는 그 다음 보시면은 at the planet에 arrived at the planet에 언제? in June 2016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에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주노는 2016년 6월 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요게 뭘까요? 더 플래닛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앞에 있었던 뭘 가리키는 그렇죠? 앞에서 보셨던 저기 나와 있었던 주피터를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앞 문장에 있었던 명사를 갖다가 명사를 갖다가 그 다음 문장에서 대명사로 적을 수도 있지만 대명사로 적지 않을 때는 더명사로 적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명사로 적을 때의 규칙은 뭐냐면 앞에 있었던 명사를 그대로 카피하시면은 해석이 어색해질 때가 있어서 앞에 있는 명사보다 큰 또는 상위 개념을 지금 적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보다 더 큰 개념 그래서 앞에서는 주피터로 말했지만 그걸 더 플래닛으로 받아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준화는 2016년 6월에 이 행성 속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하, 목성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 행성에 도착했다. 자, 그 다음에 돌별키자는 하나만 더 내볼게요. 여기 왜 인이 나왔을까요? 사실 이렇게 준 2016 2016 2016 6월이라고 했을 때는 온 아닌가요?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왜 그런 거냐면은 네, 좋은 말씀하셨어요. 애시라고 하는 거는 뒤에 시간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신 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준처럼 달 그러니까 월이죠. 몇 월달 할 때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말고도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월, 달 말고도 아침 점심 저녁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온이라고 하셔야만 월과 달을 비롯해서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날짜가 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이 만약에 온을 쓸 거였으면은 6월 몇일인지까지 말을 해야 온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헷갈리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단 문장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장 자, 이게 뭘 가리킬까요? 이시 가리키는 거?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 문장이 있었던 단수명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앞에 있었던 준호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래넷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뭘 것 같으세요? 어, 준호 맞습니다. 어, 좋아. 그래서 이는 우리 마음속으로는 아, 준호는 그죠? 툭 그 다음에 툭 그 다음에 픽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단어 자체가 영어에서는 한 단어로 느껴지죠. 그죠? 테이크 픽처 이게 뭐죠? 테이크 픽처의 과거를 툭 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테이크 픽처니까 사진을 찍다 촬영하다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어떤 사진을 찍었느냐인데 보시면 뭘 찍었냐면 주피터 주피터에 관련된 사진인데 그거에 탑과 발음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탑과 발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에버 여기서 에버라는 얘기가 들어갔을 때는 그냥 찍은 게 아니고 여태껏 또는 지금까지 즉 시간의 의미가 생기면서 의역을 좀 하면은 아마 처음일 거야. 아시겠죠? 이 에버라는 거랑 이 퍼스트 라는 거랑 지금 사실상은 해석상 같은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버가 들어감으로써 저 퍼스트를 강조해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는 그러니까 에버 같은 해석을 하셔도 안 하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목성 목성 목성의 윗면과 아랫면 를 처음으로 촬영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퍼스트랑 에버는 실제로 퍼스트를 처음으로 라고 쓰셨으면 굳이 에버를 또 쓸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now 지금 또는 의역하면 오늘날 그럴 수도 있고요. 과학자들 그 다음에 that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that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that이 나왔으니까 that부터 해서 이 덩어리를 하나로 보시되 어떻게 하죠? that을 마지막에 해서 것이라고 읽는 거죠. 그쵸? 일단 읽고 제가 또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planet의 폴스 자 폴 뜻이 뭘까요? 폴 폴 하면 우리가 종종 그래도 듣는 단어예요. 종종 폴 뜻은 원래는 원래는 기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둥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둥이나 막대라고 해석을 하시면 이게 뭘까? 갑자기 왜 기둥이라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 문장에 있었던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뭐를 지금 바꾼 거 되게 세련되게 바꾼 거거든요. 어? 목성인데 목성에 정확히 어떤 부분? 그렇죠. top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는 이 top and bottom 이거 있죠? 이거를 다음 문장에서 false라고 지금 받아준 거예요. 아시겠죠? 어? 굉장히 잘 아셨어요. 이게 독해거든요. 앞 문장과 연결점을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플래넷 그러니까 이 행성 여기서 말하는 이 행성은 뭐 이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 목성 목성 그렇죠? 자 이 행성의 false니까 극 또는 극지방 이 each side 이것의 side니까 뭐겠습니까? 뜻이 side라 그랬으니까 top and 바름이 여기였었고 side는 top and 바름이 아니니까 제외한 여기 옆면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옆 또 좋고 옆면도 좋고 과 look different 다르게 보 보 다 는 것 여기 나와있는 요는 것 이게 여기 있다는 대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대세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대세를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고 보시면 되고 을 노우 알게 되었다. 약간 의역을 할게요. 알게 되었다. 또는 알고 있다도 괜찮겠네요.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어 동사 목저어가 있었을 때 요기 대시 있는 경우는 앞에 뭐가 있었던 간에 해석하실 때 주어는 목저어를 동사 마지막에 대세를 읽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세를 읽을 때 방금 보셨던 것처럼 뭐뭐는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리가 마지막 것으로 끝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대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열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대이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대이가 앞 문장에 있었던 대이라 그랬으니까 복수명사니까 물론 false일 수도 있고 과학자들일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셨을 때 run 했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과학자들이겠죠. 좋습니다. 그들 과학자들 자, 그래서 그들은 또 나왔어요. 대시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읽는 거예요. 한 덩어리 보셨을 때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 거기에는 numerus 하면서 large blue storm이 있다. 아시겠죠? at the 어디에? false에. 그래서 보시면 그들은 극지방에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극지방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목성에 있었던 맞죠? 목성에 있었던 탑인 발음을 말하는 거예요. 극지방에 많은 그리고 large 하면서 블루스톰인데 블루스톰 자체를 갖다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극지방에는 극지방에는 파랗고 큰 폭풍 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는 안다도 괜찮겠습니다. 알고 있다. 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제가 고런 내용 알고 있다. 과학자들이 11번째 문장 자, 이제는 앞에서 봤던 주피터에서 끝나서 세턴 넘어왔어요. 세턴 뜻이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첫 번째 문장 이후로는 처음 보는 단어예요. 세턴 뜻이 뭐였죠? 그렇죠? 토성. 토성 맞습니다. 그래서 토성 이제 바뀐 거예요. 토성은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합니다? 이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famous라고 하고 나서 뒤에다 for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유명한 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왜 유명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로 유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성은 이의 이것의 이의 큰 고리들로 유명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유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12번째 문장 보셨을 때 데이가 뭘 가리킬까요? 데이라고 하는 게 가리킬 수 있는 거는 앞에 있었던 토성일까요? 아닐까요? 토성 가리킬까요? 데이가 가리킬 수 있는 게 토성일까요? 아니면 토성이 아닐까요? 토성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있었던 게 이 시 아니고 데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huge rings 아시겠죠?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록 쓸 때는 그것 또는 그것들 로 보시겠지만 아하 토성에 있는 그 rings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자 보세요 그것들은 be made up of 이게 한 단어처럼 보이셔야 되거든요 그죠? 뜻이 뭘까요? be made up of 니까 뭐뭐를 만들다가 아니고 이 똥이 느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뭐뭐로 만들어지다 구성되다 아 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구성되었습니다 뭘로 구성되었냐면 아이스 그리고 락의 pieces로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에 가면 얼음 과 그 다음에 바위 그 다음에 pieces가 뭘까요? piece s는 여러분 크게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piece가 뭘까요? 조각 또는 파편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같이 가보면 얼음과 바위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